우리 아기 생일! 좀 더 특별할 순 없을까? 대교 베이비TV와 함께하는 엄마들이라면 우리 아기 생일! 평범할 순 없겠죠? 오직 우리 아기만을 위한 생일 축하 영상을 남겨보세요! 2월 생일을 맞은 우리 아기 사진을 응모하면 귀여운 축하 영상을 제작, 방영! 하나 더! 포짐한 선물까지! 선정된 영상은 대교 베이비TV와 대교 어린이TV 모두 방영됩니다! 감사합니다!